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길 사랑해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 약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편안 벗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내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그나의 은혜 강연 강연 지원 열언 강연